준삼아. 예, 나리. 고맙다. 나는 해 준 것도 없는데 너희 받기만 아는구나. 아닙니다, 나리. 저는 한 번 주인 되신 분을 평생 모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. 앞으로 나리께서 어딜 가든지 저는 평생 나리와 함께할 겁니다. 그래서 말인데, 준삼아. 예. 다 암행어사 됐다. 암행어사요? 응. 준삼아. 이제 너도 어사단의 일원이다. 저도 함께 떠난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렇지. 어사단이라니. 언제나 꿈꿔왔었습니다. 이 지긋지긋한 노비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한 번씩은 살고 싶었습니다. 너 방금 결혼해. 너 방금 결혼해. 노비, 노비. 근데 내가 어사단이라니. 뭐 멋지지 않습니까? 박춘삼이 어사단이라니. 그렇게 좋으냐? 그럼요. 죽이지 않습니까? 기를 비끄러! 암행어사인 자신노! 나리가 어사했다는 걸 순회 씨가 알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? 순회.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뭐라. 그러니까. 정말 순회가 아니고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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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 자식이. 어쩐지 Pangkako가 없앤지 lastís. 기사, 지단아가, 지단아, 지단아 문ác, 지단아 방금이래 왔습니다. 달아. 너는?